어흐흠 오빠! 그거! 어? 야 기다려 어? 맞네? 뭐야? 아니 이거 똑같은 거 흐흠 다르거든? 다르다고? 아 이건 구별할 수 있어? 당연하지 아니 뭐 맞추면 어떻게 할 건데? 아 그럼 5만원방 어때? 야이.. 무슨 연예사의 돈 내기야 아 그럼 뭐? 음.. 딱방! 좋아 콜 이거! 하하하 여기는 없거든? 뻥치지마 이거잖아 여기 따지도 않았거든? 하.. 때려 아니 어떻게 때려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그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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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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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